자 7급 배정 한자를 익히고 한자 알아맞히기 마지막 시간입니다. 고생했습니다. 오늘은 꽃화실 휴 자 그럼 꽃화 부터 보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물론 요거 쓰는 순서가 내 쓰는 거 말고 다르게 쓰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표준을 했는데 요즘은 가로 세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. 학교에서 내가 쓰는 거 말고 다르게 배우면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하길 바랍니다. 꽃화 요게 델화 되겠습니다. 요거는 사람이 바를 수 있는 모습 요거는 거꾸로 진 모습 그래서 이제 델화 델화가 음의 역할을 하고 위에 식물이 있어서 그래서 식물 즉 풀초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초두머리가 있어서 꽃화 자 꽃화 들어가는 말 뭘까요? 그래 무궁화 하면 되겠습니다.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름 또는 뭐 화초 화초 또는 꽃이 피는 풀나 식물 같은 나무 같은 걸 화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랑도 할 때도 다 있습니다. 화랑도 할 때도 꽃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. 실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한번 침착해 봅니다. 이거 어떻게 실휴가 됐을까요? 사람인 사람과 나무 아 그래 사람이 나무 나무 밑에서 시든지 하여튼 쉬고 있구나 아 그래서 실휴 자 들어가라는 말 뭘까요? 그래 휴식 하면 되겠습니다. 실휴 실식 실식 휴식 또는 휴일이다 쉬는 날이다 아 그럼 나라에서 쉬는 날로 정해진 것은 공휴일 공평할 공 그리고 공휴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했는 것 익힙니다. 꽃화 실휴 자 다 됐습니까? 이건 뭘까요? 꽃화 이것은 실휴 자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 것도 익힙니다. 편할편 여름하 둘 다 어려운 환자였습니다. 그래 학생들 대부분 다 이거 편할편 여름하 이거 어려워 했습니다. 자 보겠습니다. 이건 뭘까요? 아 그래 편할편 자 이것은 여름하 자 그러면 편할편 여름하 안 외워지도록 내가 둔탁한 영어로 이제 발음하겠습니다. 편할편 맞는지 모르겠지만 컨비니언트 그래 컨비니언트 맞을까 모르겠지만 여름하는 써머 써머 써먼지 써먼지 자 그래 자 이렇게 들어 놓으면 이제 아 우리 한자 선생님이 그래 뭐 이거 영어로 발음했는데 좀 이상했다 이렇게 자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. 자 이건 뭘까요? 여름하 이것은 실휴 이것은 편할편 이것은 꽃화 자 그래 잘했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자 자